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린 부동산 머니티비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두루동 달구벌대로에서 1분 거리에 속해 있는 다가오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달구벌대로에서 60m 거리로 도보 1분 그리고 두루역까지는 80m 거리로 도보 1분 30초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도로 교통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건물에서 두루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루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순환노선에 포함되어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으로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먼저 먹자골목과 강장코아, 이월드, 두루역 지하상가와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절배해 있는 곳이고 양화관이 들어와 있는 것만 봐도 이곳은 번화가이다 하는 걸 직접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두루역은 교통의 최요지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구가 20번 출구까지 있는 역으로 주변으로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있고 오는 건물은 또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품은 건물로 교육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또 1km 이내에 경훈초등학교, 경훈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 9개의 학교가 위치하여 학습권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님은 오는 건물 눈여겨봐주시고요. 오는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오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앞으로 재건축을 해도 좋을 땅입니다. 일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전면 길이가 17.3m 나오는 땅으로 신축시 주차 양방향은 물론 이건위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재개발의 소지도 충분한 곳입니다. 약 10년 정도 수익을 보시다가 재건축을 해도 좋고 재개발이 되면 더없이 좋을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정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달구별대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우측 바로 정면에는 또 대구 두루역 10번 출구가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건물은 역까지는 도보로 1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골목길을 따라서 나오면은 역 출입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건물까지 도보로 1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골목길을 이용해서 걸어 들어가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다섯번째 위치한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명령입니다. 두루역은 출입구가 20번 출구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구가 20번까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수많은 유동인구와 주변으로 그거 밀집지역이면서 또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또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20번 출구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루역 바로 또 정면에는 9번 출구가 출입구가 바로 펼쳐지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두루역 지하상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에는 지하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출구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출구가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바로 건너편에는 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달구별대로 해서 오늘 건물까지 직접 초시계를 이용해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약 30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서쪽 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또 6m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4m를 또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4m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쪽 4m 건너편에는 또 신흥초등학교, 초등학교를 통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미 몇 걸음 안 떼었는데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3년식입니다. 비록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주인분의 철저출명 관리로 아직까지 손볼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시계를 이용해 봤는데 1분 채 안 걸리죠. 정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 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4m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4m 이렇게 코너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또 전면 코너이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시공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은 약 10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보시다가 재건축을 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업지역이 속해 있으면 일조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그래서 5층까지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는 건물 전면 길이가 17.3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건축물의 가운데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현관문은 가운데 이렇게 구성함으로 해서 주차 양방향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설계 도면을 잘 그려서 주차 양방향으로 나오는 집을 직접 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건물 가구 우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는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2층에는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 쓰리룸 1가구, 5가구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3층에는 원룸 4가구와 투룸 1가구로 5가구 구성되어있고 4층에는 투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우선 현관문이 가운데에 있고 왼쪽으로 주차 그리고 우측으로 주차 이렇게 해서 주차는 전체 8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칠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분의 철두철미한 관리로 집이 아주 깨끗하면서 손 볼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벽면 쪽에는 화이트 색상의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칠을 다시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관 쪽으로 해서 또 보온제를 이렇게 감아두고 있어서 겨울철 얼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데군데에 CCTV가 여러 개 이렇게 작동함으로 해서 세자분들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연식은 비록 오래됐지만 주인 세대까지 있는 건물로서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 있는 가정에는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어드렸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자분들 자전거 보관하고 분중이고 왼쪽으로는 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계단 놀러서면은 또 오늘 건물 1층 현관 바로 반계단 위에는 이렇게 창고 용도로 창고가 하나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백면 쪽에도 보신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할 부분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1층에서 온 건물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주인 분께서 방수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백산 아파트 백산타워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앞이 두루역 출입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또 정면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신축 아파트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 그 바로 뒤쪽으로 또 수많은 크레인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가 서대구 KTX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두루역은 서대구 KTX역사에서 또 순환선이죠. 순환선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강장, 강장타운이 바로 펼쳐집니다. 강장타운 저곳이 강장코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앞에 높은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 바로 뒤편이 롯데시녀마 영양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삼정그린빌이라고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삼정그린빌 바로 앞쪽이 또 젊은이의 거리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정말 젊은 사람들도 많고 유동연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역은 교통채요지로서 바로 정면에도 또 수많은 크레인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정면에 학교 바로 뒤편으로 또 신축 아파트가 현재 공사 완료되었고 바로 뒤편으로는 또 대구 팔상타운죠. 저기가 대구 이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삼정그린빌 바로 뒤편으로는 또 야외음악당 두루공원 야외음악당이 있는 곳으로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매매상습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스리룸 1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2가구 우선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41.1제곱미터, 구단위로 72.93평 건물연면적 498제곱미터, 구단위로 150.64평 사용생인 2003년 9월 29일 사용생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2억 2,100, 인수금액 9억 7,900, 월수입 369만원에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36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건물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 5억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금액 12억에 융자 5억, 보증금 2억 2,100만원 뺀 인수가가 4억 7,900입니다. 4억 7,900에 월수입 369만원에 은행이자 282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순수익이 12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 10년 동안 수익을 바라보시면서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지가가 충분히 또 올라가 있겠죠. 그때 당시 또 건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도 좋을 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72.93평, 반올림에서 73평인데요.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건물들과 비교했을 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땅 85평과 맞먹는 견폐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견폐율이 73.44% 올라가 있습니다. 향후 신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견폐율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5층까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집이고 또 바로 정면에 보시면 왼쪽으로 학교가 있는데요. 우측 골목길 쪽으로 또 조망이 영구적인 조망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사대에 거주하실 분들은 조망과 일조량은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두루동의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앞으로 투자같이 충분한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면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